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구마는 넓게 먹으면 맛있어 이렇게 빛이 오늘은 밑반찬데이 오랜만에 밑반찬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우 귀찮아 아우 귀찮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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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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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오빠 말하지마 왜? 초밥통주 싫어하는거지 우리는 맛있다 응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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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清식했어 욕망은 흘러가 pasado 좀 더 물어보는 너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안 먹 atrás 국물이 언제 먹지 한국인의 고기맛은 한 번도 안 먹었다고 계속 먹었을 때 특징은 그냥 먹게 될 새해 그냥 먹게 될 수 있어 밥 먹게 될 수 있어 계속 먹게 될 뻔 그냥 먹게 될 수 있어 좀 더 먹게 될 것 같아 여기 썸네일 다만 건더기 있어 두구나몸 다리에 버티는 남은 초신도 도착 오 ㅋㅋㅋㅋㅋ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. 수영아 안녕하십니까? 고맙습니다. 여기가 여기가 와이파이 안 잡힌 거 같아요. 고맙습니다. 기준비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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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주 물론 widow kilogram kilogram 고맙습니다. 뭐야? 제가 제일 보습하는 건지 모르니까 어떤 거? 이거? 오 b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춧가루 1. 계란 드디어 바라 떡볶이자 맛있겠다. 꼬바로우. 이거 좀 열어줘. 꼬바로우. 주먹 봐. 우리 맵찔이 남편을 위해 주먹밥까지 시켰어. 반전이 대박, 저거예요? 맛있는 거. 나는... 꼬바로우 근데. 그런 감성도 이해해 주세요. 눈이 찾았다. 희기가 배가 됐어. 너는... 이거 필요해, 안 필요해. 안 필요해. 어플리 안 안 돼? 기대를 아예 안 했더니 괜찮아. 오늘 워낙 별로라는 말을 많아가지고. 배꼽 여기에서 보면 안 돼? 저도 걸어가지고. 같이 가서. 응, 먹고 가야겠다. 내일만 많이 안 돼. 내일만 많이 안 돼. 조금씩... 아무것도 안 돼. 안 상대방이 안 돼. 내일만이 안 돼. 이 영상이over 만들고, 한글자막 by 한효정